안녕하세요. 임수민입니다. 대형마트가 자리하면서 전통시장의 명성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오래된 전통시장에는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이 꼭 있죠. KBS 6시 내고향을 통해서 19년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 780여 곳을 다니면서 전통시장을 소개해온 개그맨 김종아 씨는 대박집의 공통점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김종아 씨 눈에 들어온 전통시장에서 성공한 대박 가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전통시장 상인의 아들로 전통시장에서 성장하면서 전통시장 전문 리포터로 전통시장 지키미로 활동하는 김종아 씨 지금 만나봅니다. 6시 내고향의 전통시장 전문 리포터 개그맨 김종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통시장의 지키미로 개그맨 김종아 의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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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게 이 스튜디오에서 조용히 얘기하는데 깜짝이야. 워낙 시장에서 있잖아요. 엄청 시장이 시끄럽잖아요. 도대기 시장으로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막 칼기찬 시장이라서 거기서 막 촬영하다 보면 짧게 한번 무쳐요. 무쳐요 소리가. 그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여기서 조용히 해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아 누가 나오셨구나 하고 아셨을 것 같아요. 와 여섯시 내고향에서 전통시장을 알리는 전문 리포터로 저는 이분이 하도 오며가며 kbs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나오셔서 저는 거의 kbs 직원이라고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여섯시 내고향만 19년을 했죠. 이야 여기 직원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아유 말씀을. 앞에 계시잖아요. 아 제가 뭐 라디오 프로그램을 20년 진행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요.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외부 리포터로서 19년을. 19년. 하다 보니까 뭐 세월은 가다 보니까 19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전통시장의 전문가가 되신 거잖아요.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아무튼 조금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저는 그런 생각은 없는데 주변에서 전문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약간 전문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한 몇 군데쯤 가보셨을까요? 한 뭐 민자버사 780여 군데. 그 정도 다녔다고 할 수가 있죠. 거의 800여 곳의 전통시장. 전통시장. 시장이 전체 다 따지면 뭐 1300여 개가 넘어가고요. 작은 시장까지 합하면 더 넘어갑니다. 그럼 아직도 못 가본 시장이 있긴 있는 건가요? 평생 가도 못 가죠. 이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려면 평생 가도 못 갑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시장을 다녀본 이유가 없을 거예요? 아무튼 큰 시장은 좀 다녀봤다고 해도 조금 과언이 아니죠. 와. 전통시장이 진짜 사실 어렵다. 위기다. 이런 소리를 들은 지가 벌써 그렇죠. 네. 십수년, 20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비 오면 그냥 발 질척거리고 막 비 새고 막 그냥 우중충한 시장이었는데 그 사이에 19년 사이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 현대화 시설을 막 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깨끗하고 쇼핑하기 너무 좋았고요. 상기분들도 19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의식이 아주 달라져서 지금도 계속 바뀌어야 되지만 그 전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도 사실 가끔 이렇게 전통시장에 가보면 물건도 좋고 싸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발길이 금방 가지 않게. 조금 아무래도 대형 백화점 마트보다는 좀 불편하죠. 예전에는 막 주차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주차장도 많이 확보들하고 하지만 그래도 대형 마트보다는 좀 덜하지만 일단 시장의 장점은 살아있는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 물건들은 채소 부분은 굉장히 더 싱싱하고. 맞습니다. 또 정이 있잖아요. 이런 그 에너지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시장은 독보적이죠. 그래서 뭔가 무력하거나 뭔가 인생이 좀 여기서 힘이 없을 때 새벽 시장 한번 다녀가면 기운이 확 솟죠.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별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힘을 뺐구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원동력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굉장히 애를 써서 살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동안 다니면서 좀 사라진 곳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둘리는 얘기도 많고 사라진 부분은 다행히 제가 큰 시장만 가다 보니까 사라지지 않고 대부분 침수, 태풍 때문에 침수되고 울산 지역의 그런 내용들. 올 초에는 또 우리 서산 특화 시장에 불 나가지고. 아이고. 그런 얘기는 찬연간 시장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는 또 회장님하고 또 상인분하고 찍었던 분들 전화 통화하고 괜찮냐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다행히 임시 특화 시장이 생겨가지고 그나마 다시 활동하고 시장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소식이 줄줄줄 나오시네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상인분들도 또 군에서도 지원을 또 해주면서 이렇게 특화 시장이 생겨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좀 되게 안타깝다. 여기 아쉽다. 그런 시장도 있으세요 혹시? 시장 다니다 보면 일단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잘 되는 시장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조금 도태되고 좀 처지는 시장들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시장은 일단 촬영할 때 6시 되고 촬영할 때 그냥 반겨주면서 상인분들이 환해요 얼굴이.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리고 어차피 찍을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못 찍잖아요. 발상가게도 한 5, 6개 되는데 요즘만 찍잖아요. 하나씩만 대표로. 그러면 잘 되는 시장은 저 언니가 말도 잘하고 매장도 깨끗하니까 저 양반에 나가야지 내가 나가면 못 나가 이러면서 양보를 해요. 여유가 있으신 거죠. 안 되는 시장은 와서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이거 방송 나가면 내가 불을 지를 거야. 서운하실 수 있겠다. 이러면서 방송을 막고 그런 데도 있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 또 다시 다른 걸 찍으러 가야 돼요. 그런 경험도 있고 보면 잘 되는 시장은 내가 못 나가더라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대신 나가서 우리 시장을 알리는 데 박수를 보낸다.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전통 시장을 알릴 때는 좀 다른 곳을 홍보할 때랑 좀 다른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가요? 일단은 시장을 홍보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좋은 점만 보여야 되지만 대부분 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다 보이지는 못하지만 그중에서 정말 잘 나가는 부분만 또 뽑아서 또 재미있게 버무려서 볼 때 그냥 맛있지만 재미있게 에피소드를 섞어서 그 양반의 살아온 이야기 그런 얘기를 버무려서 나가야 좀 독보적으로 홍보가 잘 되죠. 아 그럼 좀 미리 만나서 합도 맞춰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리 이제 피디님하고 작가님 먼저 가서 다 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가서 또 살을 더 입혀서 또 안 되면 또 한 번 더 찍고 그래가지고 또 최상의 영상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19년 동안 전통시장을 다니면은 이게 좀 새롭게 할 얘기가 있을까?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맞아요. 시장이라는 게 비슷비슷한데 사연과 그 어머니 아버님 상인문들의 이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말투도 다르고 살아온 역경도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이 또 새롭고 새롭고 또 시기가 되면 또 곧 제철 또 생선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가도 새로운 게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년 반복되는데 또 그래도 새로운 맛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듯 다른 게. 너무 생겨간 것만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편안하잖아요. 맞아요. 살아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전통시장하고 김종아 씨하고 이렇게 찰떡인가 그랬더니 김종아 씨가 이 전통시장의 아들이라고 원래 출신이. 네. 잘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생각해 보면요. 제가 태어난 건 서울 청진동입니다. 해장국. 네. 교부부문구 청진구 해장국. 유명하신 거 아시죠. 거기서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치면 교부문구 뒤에 종로구청 앞에 태어났는데 거기서 5살 때 아버지 고향이 전라북도 부안이에요. 부안으로 내려가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경기도 성남으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학을 왔어요. 아무도 부르는데 아버지가 텃밭을 팔아서 목돈을 잡고 도시에 가서 장사 좀 해보자. 땅 팔아서. 성남이 왔는데 오일장으로 유명한 게 모란시장이고요. 그렇죠. 모란장이 유명하죠. 상설시장으로 큰 게 성호시장이에요. 성호시장. 성호시장. 그런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상인이 되셨어요 거기에. 성호시장. 왜 상인이 됐냐. 목돈이 생겼는데 얼음 공장이 좀 싸게 나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깊은 마음에 빨리 계약을 탁 했어. 알고 봤더니 다섯 명이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 2중 3중 5중 계약. 그냥 사기를 맞은 거죠. 아이고 다 그럼 돈 띄신 거예요. 그냥 전재선이라고 텃밭 팔은 건데 날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성호시장에 상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1학 때부터 고3 때까지 이 성호시장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기 자본금은 다 날렸는데 무슨 장사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냥 그 전파는 얻어 가지고 그냥 돈 안 들이는 거 있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 새벽에 특히 이제 상인분들이 겨울이 되면 일찍 나오세요. 연탄 붙여서 파는 것도 하고 새벽 4시부터 연탄 붙여서 몇백 원 벌자고 어머니는. 연탄불 그거 꺼진 거 이제 붙인 연탄 불 붙어있는 연탄불. 그 몇백 원 더 받으면서 이제 그걸 팔면 새벽에서 추우니까 다 하나씩 가져가고 또 새 연탄 올려서 붙이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한 4시간밖에 하루에 못 자시면서 평생 그렇게 고생하십니다. 그게 아궁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네. 9개짜리 이렇게 쭉 여러 개 해놓고. 9개짜리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그럼 얼마나 받아요 그거를. 그 한 뭐 공임 그때 200원 더 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잠을 못 자시면서 또 아침에는 또 일찍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아침 밥 장사도 하시고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아들로서 좀 웃겨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머니가 입가에 좀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내가 행복한 거야.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학교에서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 우모 같은 거 외워가지고 앞에 얘기하는 거야. 엄마 이 전기줄에 참새가 쫙 앉았는데 포즈가 앞에서 빵 쐈어. 그럼 어떤 참새가 죽었게? 어떤 참새가 죽었다냐? 네가 얘기해봐라. 맨 마지막에 참새가 누가 죽었나 보다가 맞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웃겨서 웃는지 인수민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엄마 내가 커서 TV 브라운관에서 시중이가 웃게 될게. 어머니가 설거지하면서 네가 그쪽으로 하고 싶다면 최고가 되거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웃으면서 최고가 되거라. 응원해 주셨는데. 정말.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고3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진짜 어머니가 세상에 다였는데 효도하려고 내가 준비 다 했는데 돌아가시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방황도 좀 많이 했죠. 그런데 저 고등학교 때 또 담임선생님이 뒤늦게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담임선생님이 저는 김종화인데 담임선생님은 성만 달라요. 장종화 선생님이세요. 어떻게 또 2년이네요. 순댓국 사주시면서. 또 생활교류부에 보면 너 항상 개그맨이 꿈인데 어머니는 돌아가신 건 정말 안타깝다. 그렇지만 방황하지 마라. 너 요새 방황하는데 방황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길은 어머니하고 약속한 거. 그거에서 성공 안에서 보여주는 게 하늘에서 어머니가 지켜보시니까 그게 효도하는 거야. 그 말씀에 방황을 딱 놓고 다 잡고 내가 힘을 좀 내게 됐죠. 정말 은인 같은 선생님이시네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예대에 또 영국가에 들어가서. 맞아요. 열심히 또 해가지고 또 이제 6.7기로. 제가 질문을 안 해도 그냥 계속 줄줄줄줄 나오시네요. 6.7기로 MBC도 개그맨인데 컨테스트. 그게 얼마나 경쟁률도 치열한데. 아니 근데 사실 시장에서 어머니도 고생을 하셨지만 어머니만 일해서 되는 형편이 아니셨을 거 아니야. 아버지도 뭐 장사를 하셨어요? 저는 뭐 이제 특히 계속 오면 같이 아버지랑 하시고. 저는 이제 아버지는 계속 하시지만 저는 방학 때가 정말 굉장히 친구들은 두 손 모아서 이렇게 손가락 꼽으면서 언제 방학 오나 하는데 저는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했어요. 방학 좀 오지 말라고. 왜요? 어린 마음에 놀고 싶어서. 방학하면 이제 얼음 배달해야 되고 얼음 배달로 방학 좀 해야 돼요. 중간에 가자면 이유가 안 되잖아요. 방학인데 학교 나갈 일이 뭐가 있냐. 겨울 방학 때는 그냥 연탄 배달해야 되고. 이러면서 방학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 연탄 배달을. 겨울 방학은 연탄 배달. 아까 아버지 하시는 걸 도와주시는 거죠. 공격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잠깐 뒤에서 수레나 밀고 뭐 이 정도 아니었어요? 아니 그때는 저도 이제 좀 이 키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커가지고 일단 힘이 좀 쎘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성인하고 비슷한 키였기 때문에. 근데 그 연탄 나르는 거 저녁에 봉사만 가봤습니다만. 그거 그 앞에서 리어커 끄는 거는 그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11달 있어야 되고요. 그 옛날에는 길도 안 좋고 또 뭐 산동네 달동네 이런 데가 많잖아요. 성남에 일단 뭐 하루에 뭐 2천 장 정도로 평균 이제 배달을 하는데. 2천 장? 그거 한 20분만 하면 2천 장 되잖아요. 말이 20번이지 그게 뭐. 근데 이제 성남이라는 게 언덕백이 많아가지고 언덕 올라가가지고 지그재그로 올라가서 저쪽 지하실에 쟁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100장에 한 300장 체감 온도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 그렇게 날라주면 한 장당 거기에. 뭐 15원도 받기도 하고 뭐 20원도 받기도 하고. 좀 너무 높으면 좀 더 달라고 그러고 있는 그런 거죠. 공인 받는 거죠. 운송비. 그거를 뭐 잠깐 잠깐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방학 때는 그냥 하루 종일. 그러면 사실 놀고 싶었을 텐데 한참. 저도 그 참 어린 마음에 놀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또 이렇게 대모도 박은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반항도 하셨나요? 그렇죠. 뭐라 그러셨어요? 그날 따라 이제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주문이 또 들어오는 대로 열심히 가가지고 막 빨리빨리 배달을 하겠어요. 이따가 만나기로 시간이 다가오니까 빨리 해버리려고. 그런데 그날따라 빨리빨리 주문이 또 빨리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야속해라. 시간은 다 돼가는데 막 계속 늘어지고 주문은 들어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친구들이 기다리는 생각에. 어린 마음에 놀고 싶어서. 연탄에 올라가서 막 밟았어. 왜 나는 연탄 배달만 해야 되냐고요. 하면서 뛰어갔는데. 시장 저쪽 모퉁이를 딱 돌아서면서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돌아봤어. 그때 아버지가 깨진 연탄을 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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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는 모습을 보는데. 아우 저거 아까운 연탄 내가 한 30개 정도 넘게 깨트렸는데 너무 후회가 밀려오고. 아버지가 그때 막 야단을 치셨으면 더 반항심이 생겼을 텐데. 한 번은 또 성인여상 밑에 연탄을 마지막 연탄을 끝내고. 빨리 끝났어요 그날은. 아버지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정리하고 와라. 그리고 딱 정리하고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한 아주모님이 연탄 70장 돼요. 그래서 기분이 팍 상했는데 그래도 손님이니까. 어디세요 성인여상 후문이요. 그건 꼭대기거든요. 아버지도 가셨고 70장인데. 힘도 빠졌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0장은 싣고 올라가는데. 조금 거기 가파른 데는 지그재그로 용을 쓰는데. 나도 힘이 빠져가지고. 용을 쓰는데 갑자기 리어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불길해요 불길해. 성인여상 야간학교에 달리는 여학생이. 저는 또 떨어진 거 아니고 누가 밀어줬군요. 책가방을 시커먼 연탄에 올려놓고. 어머나. 저를 밀어줬어요. 근데 너무 감사 고마운데. 그때 또 저도 저 학생이라 어린 나이에다. 사춘기죠 또. 얼굴도 제대로 보고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여학생이니까 또. 얼굴 붉히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했던 게 지금도 한이야.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은. 보면은 연락 좀 주신 제가. 함께 제가 정말 맛있는 고기를 또.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얘기 듣는다면 기억할 거예요. 밀어준 거. 리어카 연탄 리어카. 그러니까 여학생이 교복 입고 그거 연탄 까맣게 막 묻을 텐데. 밀어주기 쉬운 거 아니었을 텐데. 책가방을 연탄에 올려놨던 게 아무나 못 올려놓죠. 시커먼데. 그러니까요. 그 대신 성률여상 야간에 다니는 또 학생이라. 네. 또 남들 앞. 오전에는 낮에는 또 회사에 다니고. 그때 당시 밤에 또 야간부에 다니는 학생이라. 네. 자연맹 모습을 또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나 봐요. 그렇죠. 그 분도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들으면 또 한 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훈하고 아름다운 그 시절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는 학창 시절에는 정말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 전통시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아마 오늘의 김종아 씨가. 여섯 시내 고향의 리포터로서 전통시장을 19년. 20년에서 1년 빠진 19년을 누비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는 촬영할 때 마인드가 그렇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상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새벽부터 나와서 잠을 주무시고 고생하는 걸 너무너무 봤기 때문에. 다 똑같은 부모님이시잖아요. 상인분들이. 그러니까 이 시장에 이 상인분들한테 뭘 도움을 드릴까 내가. 그런 생각을 먼저 앞서서 했나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자빠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또 웃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자빠지고. 한 번은 땀방울 더 흘려서. 더 재미있게 나와서. 방송에 한 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그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애정이 없으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까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잖아요. 6전 7기로. 네. MBC 개그맨 콘테스트. 콘테스트. 상 받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은상 받았죠. 은상 받아서 데뷔를. 은상 받습니다. 은상 받아서 데뷔를 했으면. 좀 화려한 데뷔 아닙니까? 아니 뭐 제가 이제 6전 7기인데. 마지막에 이제 붙었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나이도 이제 커트라인인데. 그때 나이가 딱 된대요. 요즘은 나이가 이제 커트라인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때는 있었거든요. 내가 어머니한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나이 때문에 지금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6전 7기면은 중간에 사실 포기할 만도 하고. 그때는 양대 방송국이었죠. KBS, MBC. KBS, MBC. 1일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면서. 그게 이제 6번, 7번째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쪽저쪽 다 보기는 맞군요. 중간에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다시 보고. M무가 많이 맨 처음에 하길래 그쪽에 딱 들어가서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때 그 개그맨 콘테스트에서 어떤 개그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알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혼자만 하다 보니까 조금 입체적인 대본이 안 돼요. 제가 대본을 다 쓰지만 친한 친구랑 둘이 듀엣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내용으로 짰어요. 굉장히 좀 길었어요. 심사위원님이 너무 바쁘니까. 인트로 이제 중간에 재밌는 부분이 나오려고 하는데 커트하는 바람에. 야, 여기서 커트해서 못 보여주면 끝난다. 감독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재밌는 부분을 하려고 이제 직전에 또 끊는 거예요. 3초만 더 주세요. 안 돼요, 안 돼. 가, 나가. 제가 준비한 게 소품이 있었어요. 그 소품을 밤새 만든 거를 마지막에 중간중간에 실을 다 엮어가지고 커튼처럼 쫙 올라가는 걸 제가 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곡을 가기 전에 쫙 올렸더니 감독님이.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 소품을 열심히 만든 것에 대해서. 보호에 대해서. 열정이나 그런 거 보셨군요. 그래가지고 1차는 한 사람당 세 팀씩 들어와가지고 잠깐만 보고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뽑힌 다음에 조금 시간을 더 주죠. 그때 이제 제대로 보여줘서 이제 3차에 올라가 4차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된 거죠. 여기서의 교훈은요. 방송은 무조건 재밌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도 배웠죠. 여기도 마찬가지. 네. 진짜 합격하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합격자 발표하고 정말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머니였죠. 어머니가 또 이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 어머니 먼저 한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께 이제 바쳤죠. 그렇죠. 엄마, 나 웃기는 놈 됐어요. 근데요. 왜 개그맨 되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채 개그맨 되면 뭐 다 스타가 될 것 같고 저도 사실 아나운서가 되기만 하면 뭐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뒤부터가 훨씬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계속 노력해야죠. 여기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아니, 개그맨으로서는 사실 어떠셨어요? 좀 성공하셨다 이렇게 생각. 개그맨으로 뭐 성공했다기보다도 일단은 저는 이제 성공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기 전에 저는 이제 아직 이제 팔팔한 나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뭐 백세시이기 때문에 많이 갈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이라는 게 계속 공을 세운다는 거 봐요. 계속 공을 세우면 그게 이제 모아서 성공이라는 업적이 되겠죠. 아, 맞네요. 근데 사실 1989년에 공채 개그맨이 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원로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네. 아직은 20대인데. 근데 사실 김종환 씨는 개그맨으로 보다는 또 여섯 신의 고향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 개그맨으로 활동하다가 사실은 2001년도에 여섯 신의 고향에 합류를 하게 되셨죠. 어떻게 처음에 연결이 됐어요? 일단 그 피디를 잘 만나요. 사람 때문에 잘 만나서. 네, 네. 외주 제작사에 문창률 피디가 있었는데 저희 나이도 같고 해가지고 잘 맞았어요. 제작을 하기 때문에 같이 리포트로 그 프로그램에 같이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제 KBS 작품도 하게 돼서 그쪽에서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문 피디 때문에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이렇게 프로그램 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전통시장을 다니셨나요? 맨 처음에 여섯 시장에 왔을 때는 이제 마을도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컨셉으로 이제 쭉 가다가 간헐적으로 시장을 찍다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장 프로를 만들자고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주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김종아 씨 인생 방향을 바꿔놓은 셈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19년을 하다 보고 이제 시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한 15년, 16년을 시장을 쭉 했는데 전통시장을.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상인이시고 어머니가 상인이셔서 6년 동안 당금질 당한 거를 커 커서 성인이 돼가지고 여섯 시장에 와서 전통시장 살리기로 리포트로 발탁이 되고 또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된 걸 쭉 보면 무슨 퍼즐 맞추게 하는 것 같아요. 이야 여기에 쓰이게 하려고 어렸을 때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놀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렇게 여섯 시내 고향에 전동시장을 달리려고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시장에서 놀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그 사실 요즘은 개그맨들이 리포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제 기억에. 이 개그맨하고 리포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렇죠. 그렇죠. 처음 촬영 갔을 때 기억나세요? 네. 네. 그때 그 동해바다에서 마지막 그 오징어잡이를 하려고 갔는데. 오징어잡이 배 타셨어요? 네. 마지막 그 철이었는데. 네. 막 멀리 가다 보니까 거의 일본 쪽 가까이 가는 그 배. 좀 큰 배였어요. 네. 거기서 오징어잡이 배를 하고 자비를 갖다가 촬영을 하고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굉장히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선원도 있고 선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자는 데가. 그런데 우리는 또 외부인이잖아요. 네. 촬영팀이. 또 그 사람들 불편하게 할 수 없어서. 오징어는 밤에 잡지 않아요? 네. 그냥. 멀리 겨울에 홀리 나가서 잡았는데 돌아와서 자야 되는데 추운 겨울인데 잘 데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잡을 때도 힘들어서 추워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힘들었지만 올 때 잘 곳이 없어가지고 또 덜덜덜 떨어뜨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제가 첫 촬영하면서 야 내가 진짜 잘 나가는 나름대로 개그맨인데 이 어르신들 보는 프로에 또 제작비도 조금 7년 정도 좀 떨어지는 곳에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됐지만 사실. 그럴 것 같아요. 한겨울에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데다가 배멀미는 안 하셔요? 다행히 배멀미는 안 해요. 아이고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사실은 배에서의 촬영, 헬리콥터 타고 하는 이런 되게 극한 직업이에요. 그니까요. 그거 배멀미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PD분들이 배멀미여가지고 카메라 감독이 배멀미여가지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셀카로 찍었는데 너무 그때는 카메라가 크잖아요. 이제는 카메라가 작지만 옛날에는 20km가 넘어가는. 그 카메라를 찍다 보니까 너무 멀리 못 뻗어가지고 얼굴이 거의 코만 나와가지고. 카메라도 무겁고 배터리도 따로 이렇게 들었잖아요. 엄청 크고. 엄청 크고 무거운 배터리. 북마이크도 엄청 옛날에는 컸죠. 저도 신입 아나운서 시절에 이렇게 외부 촬영, 야외 촬영은 ENG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가면 인력이 충분할 때도 있지만 인력이 없을 때는 옆에서 이렇게 배터리 들어뜨리고. 마지막. 그것도 했어요. 고생하셨구나. 참 호랑이 담배 비난 시절에.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1년, 2년, 10년, 19년 되다 보니까 불병불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힘든 거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한 주, 1년, 10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한 거는 10이면 1도 안 되는데 다 남의 도움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상인분들은 이틀 동안 장사 못 하시고 촬영 도와주시고. 또 PD, 카메라 감독, 작가 분들 다 고생해서 밤새 편집해서 나가는 건데. 제가 한 게 몇이나 되냐. 19년 리포터를 하셔서 말씀이 오토매틱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통시장을 누비는 그 얘기들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왜? 벌써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 뒷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19년간 전통시장 780여 곳을 다니면서 성공 노하우를 담은 책 바뀌면 산다를 출간한 여섯 시내고양, KBS 여섯 시내고양의 전통시장 전문 리포터, 개그맨 김종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